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거짓말같이 발을 핥는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우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반려생활을 수직 상승시켜줄 아이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쓰다만은 그런 소모성 제품들이 아니라 매일 쓰고 있는 데일리 아이템들로 5가지 준비해 보았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아이들 산책하고 나서 응가하면 똥봉투로 응가를 줍고 하잖아요 보통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산책줄에 연결된 이 홀더에 그냥 연결시켜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처음에 구매하면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서 리드줄 구조에 맞춰서 잘 적용하시면 되고요 귀여운 강아지 모양, 스누피 모양, 고무로 된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쓰기가 편리했습니다 특히 이 봉투를 넣고 빼는 게 정말 쉬웠어요 이렇게 대충 묶어놔도 풀리거나 빠지지 않고요 굳이 묶지 않아도 고정 잘 됩니다 그래서 응가를 집에 와서 따로 변기에 버리시는 분들이나 산책을 하면서 봉투를 재사용하는 분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드라이기 특징이 뜨거운 바람에 나오지 않고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건데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산책하고 물티슈로 발 닦아주고 나서 발바닥 말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발바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습기를 제거하고 뽀송뽀송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뜨거워할 염려도 없고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나쁜 균도 없애주고 너무 좋은 드라이기입니다 실제로 푸우가 습진 때문에 발을 많이 핥아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발을 핥는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습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이들 사료 보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와의 차단을 막아주는 건데 그래야 아이들 사료가 맛있게 유지가 되고 영양소 보존도 온전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지퍼락이 많이 달려있죠 맨날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많이 공기 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료 스쿱이랑 다르게 집게가 달려있고 사료 위를 접어서 밀봉이 가능하고 보관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료의 정량도 맞춰서 줄 수가 있습니다 스몰이 60g, 라지가 120g이라서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씻길 때 보면 샤워헤드가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바닥에 놓으면 뒤집어질 것 같고 위에 두기에는 너무 멀고 그럴 때 홀더를 샤워헤드랑 이렇게 연결하면 욕실 어떤 면이든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시키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심지어 이 접착력이 진짜 뛰어나가지고 이거는 써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접착력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씻기는 거 정도는 문제가 없겠죠 푸우 눈물 닦아줄 때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푸우가 유루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눈물이 많이 생기고 흐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화장솜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젖은 부분을 화장솜으로 수시로 닦아주면 눈물 자국이 커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눈물 관리 영상에서 미용티슈로 닦아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순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게 화장솜이더라고요 실제로 미용티슈로 관리해 주었을 때는 이게 거칠다 보니까 약간 붉게 염증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화장솜으로 관리해주고 나서부터는 염증도 없고 뽀송뽀송하게 잘 관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 눈물 자국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화장솜으로 눈가를 닦아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다양한 꿀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의 반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